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어스태핑 중단에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현 정권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MBC가 이번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문이라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전주 MBC 측에서는 최근에 2023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고 영상에는 여권, 비행기 당장 못함, 듣기평가 X, 어차피 날리면, 시청률 고민 X, 악의적이지 않은 내용, 채용자에게 고급 슬리퍼를 제공한다 등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채용 공고를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캐치를 하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문구들이며 이 가운데 MBC가 대통령실하고 갈등이 있었던 내용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선발 과정에 듣기평가가 없다는 뜻으로 듣기평가 위에 빨간색 X자를 친 화면도 등장하는데 이어서 어차피 날리면이라는 문구를 적었고 MBC가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든 의도는 윤 대통령이 올해 9월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땡땡땡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MBC는 땡땡땡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거를 비꼬고 풍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MBC의 이와 같은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주 MBC 측에서는 해당 영상은 공식 채용 영상 안내문이 아니고 관심도를 높이고자 유튜브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한 것이라면서 의도하지 않게 논란이 일었고 즉각적으로 영상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들의 해명을 듣고 있으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이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 해명조차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라 닮이 없는 얘기인 것이고 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바보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국정운영을 발목을 잡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되묻고 싶으며 MBC의 해명을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런 마인드로 방송사를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에다가 가로까지 쳐서 자기들 내피셜로 사람들의 인지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보도를 때려서 관심도를 높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사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따위 행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다시 채용공고라는 형식으로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 번 더 조롱을 하는 것은 MBC는 지금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이라든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이 상황이 당시에 그 도어 스태핑이 있었을 때 MBC 기자가 난동을 부리면서 대통령치를 향해 지금이 뭐 군사 정권이네 뭐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웃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뭐 MBC 기자라든가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이면은 MBC 기자가 슬리퍼나 질질 끌고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감히 퍼뜨릴 수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진짜로 지금이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이면은 이미 이런 짓을 한 MBC 관계자라든가 삼선 슬리퍼 기자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MBC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YTN도 마찬가지였는데 12개 방송사 영상 기자단에만 방송 제작 편이라든가 기술 점검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참고용 영상을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도를 내보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생방송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데 이거를 뭐 짜고 친거네 뭐네 대통령실이 쇼를 했네만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대통령을 저격을 했는데 해당 사건의 진실은 쇼를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한 것이 아니라 방송 편의를 위한 기술 점검 영상이었고 YTN 측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을 했으며 이를 무단으로 어기고 리허설 장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영상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YTN 측에서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선동한 것은 유튜브라든가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을 앞에 앉혀놓고 쇼를 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MBC라든가 YTN이 요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권을 향한 반감 때문에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이제는 뭐 편파 방송을 넘어가지고 막가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잠깐은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사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방송을 하더라도 그리고 설마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MBC라든가 YTN은 양측의 방송사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방송사들은 아무리 정권이 미워도 어떤 것이 방송사의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